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곽동영입니다. 드디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영어 강사하면 빈칸 추론, 빈칸 추론하면 영어 강사... 아 뭐 이상하죠? 여튼 우리 제로백 이제 드디어 심화 유형 독해 강의를 시작하게 됐어요. 기본 유형 독해나 구문 독해부터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심화 유형 독해에서 비로소 영어 문제풀이가 완성이 된다. 예 드디어 빈칸 추론, 순서 추론, 문장 삽입.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유형 아닙니까? 이 유형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로백 심화 유형 독해 관련해 가지고는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빈순 삽 평가원과 수능 최근 출제 3점짜리 문항으로만 준비했어요. 그냥 2점짜리 3점짜리 섞여 있는데 2점짜리는 3점짜리 풀 줄 알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발상으로 3점짜리 고난도 문항으로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기본 유형 독해 여러분들이 보고 들어오시면 당연한 얘기인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왜? 우리가 기본 유형 독해에서 그렇게까지 배웠었던 강조를 읽는 법. 이거 진짜 중요하죠. 강조 읽는 거 중요하죠. 어디에 강조가 쫙 몰리면 거기 안에 그 문장의 정답이 있었잖아. 주제가 있었고. 그리고 프레딕션. 앞뒤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 그리고 스키마 레퍼런스. 이거는 선생님 강의 기술 중에 진짜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책, 이런 뭐 한계 아니면 비교되죠. 이런 것들. 정리 포인트, 예시, 글의 흐름. 그리고 서술의 초점파.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요. 지금까지 기본 유형 독해에서 제가 삼초록 문제를 풀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린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들을 왜 연습을 했냐면 빈순삽 잡으려고. 그것도 3점짜리 빈순삽을 다 잡아야 여유있게 90점대 이상이 나온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1등급으로 가려면 영어를 완성을 시키려면 이 빈순삽 3점짜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잡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로소 완성을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기본 유형 독해 강의를 꼭 수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다 듣고 오셨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기왕 지금 한 1, 2등급 나와요. 그런데 선생님이 독해 강의 너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제가 강의를 한번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런 분들은 기본 유형 독해에 OT만 보고 와주셔도 돼요. 그러면 OT만 보고 오시면 그 강의 하나만 딱 보시고 샘플 문제 풀어드리는 것만 보셔도 제가 뭘 강조라 그러고 프레딕션이 뭐네, 스키마 레퍼런스가 뭐네, 글의 흐름과 서술의 초점이 뭐네 이런 설명을 전부 다 해드리거든요. OT만 한번 보고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 근데 나는 이 기본 유형 독해 강의까지는 볼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근데 아니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시면요. 기본 유형 독해하고 심화 유형 독해를 병행해서 가도 돼요. 둘 다 고3 모의고사에서 수능 시험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병행해서 수강을 하셔도 지장이 없다. 여튼 최근 평가원 수능 출제 3점짜리 고난도 문항. 전문항 다 3점짜리예요. 전문항 다. 그래서 진짜 해볼만해. 1, 2등급 나오는 학생들도 까다로운 문제들 굉장히 많을 거야. 그걸 박사를 한번 내올게요. 선생님이. 좋아. 그리고 이제 강의 수강 관련된 공지를 간단히 드리면요. 여러분들 질문을 Q&A 게시판에 해주세요. Q&A 게시판에 해주시면 답변 정말 자세히 그날그날 제가 바로바로 털어드리고 있습니다. 맥스 길어져도 이틀 안에 털어드리는데 질문을 하실 때 포인트가 우리 강의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질문을 하면 진짜 좋은 점이 그 질문하기 버튼이 플레이어 안에 있잖아요. 그 클릭을 하면 그 강의의 몇 분대 어디에서 뭐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질문을 남길 수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강사 페이지에서 그 부분을 딱 클릭해서 화면을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교재를 굳이 안 열어봐도 선생님이 교재 없는 데서 직접 답변 달 때가 많아요. 막 버스 타고 이동하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이럴 때도 답변을 해드려요. 직접 하고 싶어서 자투리 시간을 답변에 거의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강의를 열어보고 교재를 안 꺼내봐도 되니까 교재 없는 곳에서도 답변이 가능해서 빨라요. 답변이. 그래서 정확하게 답변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플레이어를 이용을 못하신다 하시면 그때는 본문을 타이핑을 찍거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야 답변을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책에 몇 페이지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책이 없으니까 바로 답장을 못 드리고 뒤로 미뤄져요. 그러다 보면 잊어버리고 답장을 못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질문을 해주시거나 사진을 꼭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문장 단위로 타이핑을 해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꼭 좀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는 매주 두 강 분량 개강 이후에는 매주 두 강 분량씩 올라오는데 토요일을 기산점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주중에 찍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전주 토요일 기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그 사이에는 무조건 두 강씩 만약에 업로드를 못하는 특별한 일이 생기면 제가 선생님 새 소식이나 Q&A 게시판 공지글로 두 군데에다가 바로 공지를 꼭 해놓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일단 두 강씩은 무조건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어떤 강이 올라와요? 라고 우리 학생분들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지금 계획 중인 거는 심화유형 독해 라이트 버전 빈순삽의 2점짜리 이거는 이제 조금 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물론 고3 문제로 할 거라서 아직은 빈순삽 3점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심화유형 독해 라이트를 공부를 하셔도 좋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는 이 심화유형 독해 기본유형 독해 하셨으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심화유형 독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라이트 버전 하나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지 제가 엔제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이 엔제 학습지는 주간지나 월간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문제집처럼 훈련용 문제집으로 만들고 있는데 영어 모의고사 보시면 여러분 33번부터 33번부터 40번까지 해서 총 8문제가 승부처죠. 영어 모의고사에서 승부처인데 이 8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 세트로 해서 실제 모의고사 종이로 모의고사 편집으로 해서 신문처럼 이렇게 시험지처럼 넘기는 형태로 학습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8문제가 한 페이지 양쪽 페이지에 딱 들어가게 그냥 모의고사 규격 딱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를 충분히 잡아서 문제집 하나 구성으로 봉투모의고사 형태의 엔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전도 잡을 수 있지 그 제한시간 얼마 안에 이걸 해결해서 어느 정도 맞아보세요 이런 실전 연습도 충분히 해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전체 다 자작 문제로 난이도는 근데 상당히 좀 까다롭게 만들려고 생각 중이에요. 일반 모의고사 난이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야지 엔제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전 연습 충분히 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기타 유형이라는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기타 유형 독해 기타 유형이 뭐냐면 우리가 삼출혼하고 빈순사분 다뤘었는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미출친 부분의 의미로 적절한 건 뭐냐 요양문 아니면 뭐 뭐 그 뭐지? 그 중간에 부적절한 문양 들어가 있는 그런 유형들 뭐 이런 거 까다로워하는 친구들도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그러한 기타 유형들을 좀 모아가지고 기타 유형 독해라는 강의도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이 밖에 뭐 단어장이 됐든 모의고사가 됐든 올해 남들 하는 거는 다 해볼 거거든 한 달에 한 달에나 두 달 한 달 반 정도 기간에서 두 달 사이에 강의 하나씩은 나올 거라서 연말에 모의고사 나올 때까지 실무 나올 때까지는 주르륵 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차피 EBS 관련된 콘텐츠를 안 다루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EBS가 요즘에는 옛날처럼 반영이 그렇게 민감하게 된다고 볼 수 없어서 저는 수능에서도 영어를 잘하려면 온이 독해력과 어휘력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EBS 관련된 콘텐츠를 다룬다고 하면 앞으로 하고 싶은 강의를 서너 개 이상 못하고 그걸 막아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올해 최대한 여러분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고 실질적인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진짜 도움되는 다양한 강의들을 준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저는 EBS 콘텐츠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국어 문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수학 같은 경우도 학교 내신 시험에서 다루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굳이 요즘 같은 경우에 반영률이 떨어질 때 EBS를 안 해도 선생님 생각에는 1등급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나. 근데 국어 문학 같은 경우는 수능 특강 안 하면 1등급 막기가 어려워요. 평가원 시험이나 수능 시험에서. 당연히 그러죠. 아는 작품이 한두 개 떴을 때랑 안 떴을 때 갭이 너무 크잖아.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된다고 해도 그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느끼기가 어려운데 차라리 그 사이에 좀 더 좋은 어려운 독해 문제를 다양한 게 겪어보고 실무 많이 푸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어서 콘텐츠들을 계속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인스타그램 아이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메가스터디 게시판 제외하고는 외부에서 여러분들 따로 소통하는 홈페이지 같은 본진이 없는데 그냥 옛날에 했던 것처럼 카페나 아니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하나 계정을 관리를 하려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 소식도 계속 전달하고 여기서 DM 기능으로 해서 여러분들이랑 직접 문자 주고 받고 할 수가 있더만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안 해보고 이번에 인스타를 처음 해보니까 너무 신세계예요. 그리고 영어 강사 선생님 곽동영 강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있는 그대로 제 생활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보여드리고 이벤트 같은 것들도 거기서 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못 나왔는데 라이브 방송 같은 것들도 저 강의 조금만 한가해지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7월달 이후에는 선생님이 경사관 쪽 수업 다 끝나버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랑 라이브 방송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수능 대비 마무리 파이널 스퍼트 도와드리면서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시간 되시고 인스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선생님 검색 한번 해가지고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맞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통도 하고 그리고 정보 같은 것도 또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익을 내는 계정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와서 팔로우 해줘도 돼? 선생님 광고라고 하면 제 강의 올리는 거 새로운 소식 관련된 거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마이너스 될 만한 그런 막 물건 팔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막 물건 떼다가 팔고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그리고 제 강의 듣다가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나 유익했다 아 이거 쩐다 이거 찢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어떤 강의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까지인지 이거 추천 좀 한번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거나 Q&A 게시판에 글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메가스터디에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메가스터디 계정으로 올려준대. 그러면 선생님 홍보도 되고 여러분들 또 선생님 여러분들 배우는 선생님 막 자랑하고 막 좀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그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추천해줘도 돼. 친한 친구들한테. 물론 상대평가면은 내가 엄청 잘하면 추천해주면 안 되겠지. 근데 절대평가는 추천해줘도 되니까 저 좀 먹고 사에게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여튼 우리 심화유형 독해는 평가원 3점 고난도 빈순삭 완전 박살내는 강의고 그리고 앞에서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파밍 해놨던 거는 이 강의를 위해서 파밍을 해놓은 거다. 강조, 프리딕션, 스키마 레퍼런스, 글의 흐름과 서술의 초점 진짜 하나하나 어디 버릴까 없습니다. 진짜. 이걸로 여러분들을 선생님이 영어 1등급 수준까지 강제로 멱산을 잡고 끌어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뛰어오를 수 있게 전속력으로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파이팅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홍보 영상이 아니라 제 강의 OT로 들어가는 영상이죠? 예. 자신 있어. 그리고 우리 교직 구성은 미리 보기 클릭해보시면 아시겠지만 8문제 한 챕터로 해서 전체 9챕터 72문제를 다룹니다. 어떻게 보면 수능평가원 기출이니까 국내 최정상급 가장 좋은 문제 누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도 평가원 문제가 있다는 최고예요. 여러분. 그 문제들로 싸울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드린 에너지 대비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렇게 OT 찍고 1강까지 강의 촬영한 다음에 내일 모레 이렇게 아마 찍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의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할 거니까 만약에 이번 강의에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본 유형 독해 강의에서 OT를 반드시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OT까지만 봐도 이거 뭔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메모를 치면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걸 스키마 레퍼런스라고 하고요. 읽다 보면 글쓴이가 막 중요하다라고 막 폼 잡는 부분이 나와 그걸 강조를 읽는다라고 표현해요. 이 뒤에 어떤 내용 나오겠구나 예상하면서 읽는 것을 프레딕션이라고 하고 글의 흐름이란 문제점 다음에 해결책이 나올까 주제 주고 나서 상술 주고 예시를 주면 어떤 내용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뭔가를 한계를 주거나 반복 강조를 해주면 어떤 내용이 정답으로 나오나 정답으로 출제가 잘 되는 포인트들 잡는 방법 그리고 서술의 초점은 글쓴이가 관심을 갖고 주로 서술을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서술의 초점을 잘 잡아야 주제 파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용어 설명은 일단 시작할 때는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자세하게 안 들어갈 거니까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좋겠어. 이거 30분도 안 걸려요. 20분 정도? 그것만 보고 오시면 아무 지장 없다. 아무 지장 없다. 그리고 1강 설명할 때는 그래도 좀 설명하면서 갈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못 알아들을 정도로 복잡한 내용 아니야. 아 귀찮게 한다 선생님이. 그럼 그냥 들으셔도 돼요. 한 1, 2강 정도는 알송달송 할 건데 1, 2강 정도 지나고 나면 뭔 소리 하는지 여러분들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내가 부담을 줬다가 도망갈까 봐 선생님이 싹싹 싹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튼 좋았어. 지금부터 심화 유형 녹해.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어. 난 빈순삽 잡살내는 거 선수입니다. 몽둥이 하나 들고 그냥 빡 때려 부수는 거야. 이거 수능 영어 어려운 거 절대 아니야. 수능 두 번 다 만점 맞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서울대 경영학부 정시 합격생이죠. 내신 7등급 과목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수능으로 꽤 부수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영어 잘하고 싶은 사람들 다 따라와. 나 60점대에서 시작했어. 영어 60점대에서 시작해서 수험생활 13번의 모의고사 중에 11번 만점 맞았어. 전체 두 문제밖에 안 틀렸어. 13번 시험 중에 마이너스 4점. 여러분도 주위에 아는 영어 선생님 중에 나만큼 학벌 좋고 능력 좋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까부지 말고 들어와. 절대 후회 안 하니까. 같이 파이팅 해드릴게요. 잘해봅시다. 무조건 얻어가는 거 있는 강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는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